비트코인 시장의 반등 오늘 방송에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머무는 구간 객관적으로 딱 보신다면 노란색 구간을 했죠 그죠? 했다가 지금 녹색선 지지가 나온 이후에 이 노란 색깔 선 다시 되돌려 놓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이 이번 반등 연장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알아볼텐데 화면에 보시다시피 노란색깔 선 오늘 오전 9시까지 종가 마감상으로 몸통 캔들이 노란색 2평까지 종가 마감이 된다면 몸통으로 그렇다면 이번 반등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전 데이터, 이전 시즌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라이브 방송에서도 수시로 말씀드렸던 거죠 그죠? 노란색깔 선 이탈 됐다가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이전의 고점을 결국에 뛰어넘지 못하고 이전 시즌의 반등에서도 이 반등의 종지부를 찍어줬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 이 반등에서 우리는 이전 고점을 참고를 하셔야 된다 이전 고점 자 이전 고점이 3,250만원대 3,260만원대 여기를 몸통으로 효과적으로 이제 종가 마감상 마무리를 해간다면 노란색깔 윗단이 지금 보시다시피 기수가 아래를 향했지만 재차다시 충분히 고개를 들 수 있는 즉 반등이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형성될 수 있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시장 며칠간 빠진 이 반등세에서 나온 부분에서 비트가 반등함으로 인해서 알트들이 튀어오르지만 단기간에 빠진거 비해서 아직 회복된건 아닙니다 이건 불나방을 하신 분들께서 더 잘 아실거에요 꽤나 많이 오른거 같은데 계좌 회복이 그렇게 많이는 안됐을거에요 이번 조정에서 선방하신 분들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번 반등이 나왔다면 한 마이너스 15% 정도 그리고 이런 꼭지점에서 많이 오른 코인들 잘못 사신분들 불나방 하신분들은 마이너스 3 4 심하면 50% 까지 낫다 낫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반등 랠리가 좀 더 이어간다면 불나방 하신분들께서도 이번 반등에서는 현금 세이브 리스크 방안 구축을 충분히 해 두셔야 된다 그리고 반등이 나온 원인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바이든 연설 진행한다 그리고 진행했고 바이든이 연설에서 언급한 부분들이 실리콘밸리 그리고 시그니처 은행 파산 사태에 관련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 규제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은행 파산이 다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금융당국의 은행 관련 규제를 강화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미국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져도 될 것이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파산에 따른 후폭풍을 막기 위해서 은행에 예치된 고객의 예금 보험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보증하기로 발표했다 미국 납세자들이 실패한 은행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지금 시장에 빠르게 우리 시장이 그만큼 변동성에 민감하기 때문에 더욱 빠르게 그 부분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이 등판했을 때가 이번에도 그렇고 작년에 생각해보시면 어떤 게 생각나시죠? 석유 증산 했을 때 생각나실 거예요 그죠? 바이든이 깜짝 등장을 해서 석유 증산 했을 때 이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7월 14일경에 CPI가 높게 났어요 예상치보다 근데 이제 바이든이 등장을 해서 사우디와 증산 합의를 논의했던 그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방송에서도 설명드렸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 감축 법안도 내놓았고 근데 결국에 시장은 불쏙 주저앉았다는 거죠 이 순간이 짧게 보여도 작년 6월달 17.5K부터 이 구간을 깨는 구간까지 약 5개월, 6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바이든이 나섰을 때가 번지되었어요 작년에 엄발의 오줌 누기 급한 불 끄기 정책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리고 이번에 또 다시 등장을 합니다 한동안 금리 이상 빅스텝 50pp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고 패드워치의 가능성도 방송에서 설명드린 대로 빅스텝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이번 바이든 연설로 인해서 화면에 보시듯이 25pp 베이비스텝의 가능성도 높아졌을 뿐더러 50pp의 가능성 확연히 줄어들다시피 하면서 지금 금리 동결에 대한 그 가능성이 급부상되고 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악재 해소다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 그 부분이 빠르게 반영이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긴축에 대한 부분 완화되는 것이 아닐까 자 이런 기대감이 이제 시장에 빠르게 반영이 됐고 그것이 가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 인지를 해두셔야 될게 오늘 저녁에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고 지금 바이든이 나선 카드 그리고 바이든이 보여준게 시스템 안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양자택일 해야 되는 연준이 남아있다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는 금리 동결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지금 금리를 끌어올린 긴축을 들어간 기울기 각 높이 자체가 어떻게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빠르게 가장 가파르게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금리 동결 들어가도 이 금리가 줄어든다는 게 아니라 이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 고수를 한다는 거 이 높은 금리를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급한불 끄기 정책이 들어간 반면에 이번 급한불 정책이 돌려막기가 되어버린다면 결국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번지대가 연장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아직까지 뷰를 꺾을 수가 없다 그리고 오늘 저녁 이제 CPI 발표가 나게 되는데 현재는 예측치 6%대 실제치가 이번에도 높게 나온다면 연준은 딜레마에 충분히 빠질 수 있습니다 연준은 인플렛 잡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 자 근데 바이든은 뭐라고요? 시스템 안정이다 바이든이 작년에도 석유 증산 합의를 하려고 사우디에 방문했지만 하는 둥 마는 둥 보여주기 식의 그 사우디 오펙플러스의 결론 도출을 받아왔죠 결국 바이든이 이러는 이유가 뭐다? 재선 도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성과 강조를 함으로써 이번 보도사태로 인한 정치적 타격을 피하려는 것이다 피하려는 것으로 간직이 된다 결국 이거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급한 불 끄기 정책이 과연 그 불씨를 완전히 끌 수 있을까? 아니면 그 불씨를 더욱더 키우는 꼴이 되어버릴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달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CPI 예정되어 있는 부분은 방송을 통해서 한다면 송출과 수신, 속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죠 당연한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코북이 방송에서는 늘 공식 텔레그램을 통해서 빠르게 이슈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보다 빠르게 정보를 받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댓글란에 보시면 공식 텔레그램 링크가 있죠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미리 입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바이든의 급한 불 끄기 정책이 이번에도 먹힐까? 더욱더 그 불씨를 키워버리는 꼴이 될까? 정말 기대가 되는 순간순간입니다 졸업을 하는 자들은 언제 결정된다? 하락 때 조금이라도 더 사고 하락 나오기 전에 리스크 관리 들어가고 우리 코북이 채널에 중고수 분들께서 많으시죠 솔직히 우리 슈퍼개미 양성반 꾸준히 함께 하신 분들은 지금 축제 분위기다 축제 분위기 많은 분들께서 350% 700% 190% 근데 우리가 이런 구간을 봤을 때 다들 와 수익 많이 봤다 이것만 보시는데 이렇게 공부를 다들 열심히 하고 투자 관점 공유해 주시고 어떻게 왜 이 시장 수익을 받는지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받는지 그래서 우리 슈퍼개미 양성반 무료로 열려 있는데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채팅창 고정에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주시면 우리 코북이 채널 직원분들께서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사칭을 한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로지 입장 링크는 유튜브 채널에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막 검색을 하셔서 들어간다 전부 예외 없이 사칭입니다 유튜브 채널 코북이 채널 들어오시면 홈 동영상 숏 실시간 재생 목록 커뮤니티 글씨가 있죠 클릭하신 뒤에 화면을 쭉 내려 보셔야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쭉 내려 보시면 스터디 대문짝만한 글씨가 보일 텐데 여기서 자세히 보기 글씨를 클릭하셔서 안내사항 문구들 준수하시면 해당 링크로 토관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렇게 멤버십 오신 분들 어서 들어오시고요 이제 졸업할 시기가 다가오네요 이제 우리 메인표대로 계속 시장이 나와주고 있고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구성 잘하셔야 됩니다 알트코인 위주로 비트이더 빼고 알트코인 위주로 나가고 있어요 비트이더는 어차피 우리 좋은거 다 아니까 어떤 알트가 엄선됐고 어떤 알트가 상장페이지 걱정이 없으며 어떤 알트로 졸업하는지 무조건 메이저 좋다 아닙니다 잡코인이 줌 메이저가 되고 줌 메이저가 메이저가 되고 이런 코인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런 코인들이 여기 VIP 시그리 시그널 분환등급 전용으로 나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액기스가 될만한 영상들 무료 액기스 될만한 영상들 지금 액기스가 정말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코도준 검색하셔서 한번씩 꼭 보시고요 구독 알림 눌러두시고 자 코부기 채널 교육영상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고 좋다던데 회원전용 동영상 글씨를 클릭하시면 수많은 교육영상들 우리 지금 어디서 이제 들어갈건가 알트는 어디서 쓸어담고 비트는 어디서 쓸어담고 코부기의 관심코인은 뭐고 우리 현실이 되고 있는 멤버십 교육방송 이것만 정주행하셔도 코인공부 끝 관심코인 끝 모든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 스패너분들 가족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